자 한번 여기 구석구석 가서 아저씨들 인사드리고 안녕하세요 이제 가셔야 돼요 저희가 와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 뭘 잘 부탁드려 가라고 하는 건데 같이 살 거야? 너나 사라 그러면 좋은 곳으로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뿌려 어떻게 뿌려 이렇게 어머 이거 니가 잘하는 거 야! 안녕히 가세요 이게 되게 웃긴다 야 무슨 시가 알아서 젊은 것들이 아유 저런 올랄라 아이고 아이고 어머 더 부러워 잘 붙어 가란 말이야? 어머 어머 별거 다하네 자 언니방 잘 부탁드립니다 뭘 잘 부탁드려 빨리 가라고 해야지 잘 그거 좋아 저 험한 말을 하겠습니다 가! 아저씨 아저씨 가수라고요 하하하하 아니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어떻게 알고 저렇게 뿌리시는 거야 박걸리 최후의 만찬인 것처럼 하하하하 이게 구석에다 놔야 되고 그래요? 여기 하하하하 아이고 참 아니 구스러운 데도 있냐 저게 후시구만 맛있게 드세요 우리 와이프 하는 거랑 똑같아 하하하하 드시고 가세요 가자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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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가만히 이렇게 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아? 원래는 하루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면은 요즘은 하하하하 시대의 흐름에 맞게 15분으로 단축하자 빨리 빨리 가실 수 있어 와 이거 진짜 우리 엄마가 보잖아 눈물을 흘려 하하하하 우리 딸 잘하자 abile 내 딸이 내 말을 이렇게 잘